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스타 화이트 치과 유희성 원장입니다. 치아 미백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막상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할 엄두가 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치아 미백하면 미백약 바르고 라이트 쏘여주면 되는 정형화단 치료로 생각을 하셨다가 중간중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기 쉽상인데요. 그래서 20년간 다양한 제품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치료하면서 얻은 결과를 활용해서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치아 미백을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한 번은 다 들어보신 내용들일 건데 정작 이게 왜 중요한지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뷰티스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치아 미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원장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치아 미백에 대한 개념들을 아직까지도 막연하게 일반 분들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치과 의사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치아 미백하면 심미치과학에서 발달에 따른 치아 미백은 심미치과학의 부속이 아닌 주체로서 고급 치과 진료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쉽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쉽게 익힐 수 있는 치료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치아 미백은요 탈수현상이 없이 치아 내부에서 피어나오는 은근한 깨끗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쉽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나는 치아가 하얗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치아 미백이 아니고요. 치아 미백은 하얀 치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맑고 밝은 깨끗한 치아를 만드는 게 치아 미백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재 치아 미백 원리를 보면요. 우리가 고전적인 치아 미백 원리라고 하면 그때는 유기물질의 분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착석되어 있는 물질들을 분리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면 현재 치아 미백 원리는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H2O2를 이용해서 그 산화 과정을 이용해서 산소를 발생시켜서 유기물질들을 분해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광학적 유도산에 의한 치아 미백 원리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원리에 의하면 왜 치아 미백을 할 때 과산화수를 쓰는지 왜 그리고 20분 쓰는지 농도는 어떤 농도를 쓰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치아 미백에 앞서서 치아 미백을 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는 치아가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보면 에나멜층이 무기질이 96%, 유기질이 물과 4% 정도 되어 있고요. 덴틴층은 무기질이 70%, 유기질 물이 3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에나멜층까지 미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덴틴층까지 미백을 해야지 치아 미백이 완료가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백 폭발이라 그래서 덴틴층이 미백이 되다 보면 치아가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돼야지만 미백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치아 미백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교과서라든지 여러 세미나에서도 많이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 가장 첫 번째로는 pH입니다. 치아 미백에 활용하기 제일 좋은 pH는 9.5에서 10.8 정도의 pH가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시중에 나오는 미백 약물들은 보통 대부분 스페아 7 정도의 약산성으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미백 약물을 보관하기 편하기 위해서 약산성으로 제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적정한 pH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듀얼 시린제 타입으로 나와서 H2O2와 한쪽에는 액티베이터나 버퍼 젤이 포함이 돼서 그 두 가지 약물을 혼합을 해서 미백을 활용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열입니다. 이 열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H2O2 자체가 10도가 증가할 때마다 화학 반응이 두 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열을 자극을 시켜주는 게 효과를 높이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열을 너무 과도하게 주다 보면 과민반응이 나타나기 쉽고요. 또 예민하신 분들은 입술이라든지 잇몸에 버닝이 좀 나타나기도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라이트입니다. 광원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광원들에 있어서는 예전서부터 고전적으로 할로겐이라든지 플라즈마 아크라든지 메탈할라이드 광원, 레이저라든지 최근에 LED까지 해서 여러 가지 광원이 나왔었는데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광학적 유도산에 의한 개념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파장대가 가장 치아 미백을 하는 데 유효한가로 봤을 때요. 340나노미터의 약간 자외선 쪽의 파장대가 치아 미백을 하는 데는 가장 유효한 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외선을 활용하는 게 역시나 우리가 진료실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미백 광원들은 이 340나노미터의 자외선 파장대보다는 주로 열을 이용한 광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시간 팩터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광학적 유도산에 의한 치아 미백 원리를 발표할 당시에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보면 시간은 20분 정도의 과산화 수소를 분해를 시키면 그게 최대로 활용이 됐다가 효과가 떨어지는 타임이 주기가 2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 미백을 보통 할 때 17분에서 20분 정도 한 사이클을 돌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밀봉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에 의해서 치아 미백제가 건조하게 되면 그 치아 내부에 있는 수분들을 모세관을 통해서 쭉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치아 내부 치수에 있는 신경이 있는 신경관에 음압이 걸리면서 그래서 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미백을 할 때 치아 미백약물을 바르고 거기다 랩 같은 거를 씌워서 씌워서 미백을 하는 거를 많이 권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미백약물을 조금 더 두텁게 혹은 미백을 진행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미백약물을 조금씩 더 덧발라주는 거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과산화수소의 농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미백제의 허용 과산화수소 농도는 1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미백약물 농도를 가지고서는 치아 미백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치아 미백의 농도는 치아 미백의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23도, 24도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말쯤에 한때 미백제 파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미백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던 시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처구니 없게도 그때 당시에는 3%의 과산화수소 농도만이 허용이 됐던 시기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치아 미백제들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치아 미백제들이 보통은 5%에서 많게는 38%의 과산화수소 농도의 치아 미백제가 수입이 됐었고 그것들을 치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적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주목구구식으로 결정이 됐던 게 15%의 농도로 결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백제 최대 과산화수소 농도는 15%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15%의 농도보다는 23%, 24%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제일 미백하기에는 효율적인 농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단 자체를 통해서 치료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환자의 치아 색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진단을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은 치과 의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건 환자를 보면서 연습을 하시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진단을 하실 때 사용되는 팁 중에 그 쉐이드 가이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미백제에 포함되어 있는 쉐이드 가이드를 보면 그 쉐이드 가이드는 환자들을 위한 쉐이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술자들이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쉐이드 가이드는 시중에 나오는 비타 쉐이드라든지 아니면 쓰루바이트, 바이오폰 쉐이드 가이드, A타입, B타입 그 다음에 블리칭 쉐이드 가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쓰루바이트, 바이오폰 쉐이드 가이드, B타입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A타입은 명도하고 채도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B타입은 색상과 채도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비타 쉐이드는 명도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B타입을 쓰냐면 여기 보시면 왼쪽 위 상단에 있는 게 A계열이고요. 색상이 그 다음에 오른쪽이 B계열, 왼쪽 아래가 C계열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D계열인데 우리가 환자의 치아 색상을 분류를 할 때 그게 A계열이냐, B계열이냐, C계열이냐, D계열이냐 이거에 따라서 치료 프로토콜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이분의 치아 색상이 A계열인지 B계열인지 혹은 C계열인지 D계열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은 B타입을 제가 쓰는 이유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 눈에는 색상의 변화보다는 명도나 채도에 더 민감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A타입이라든지 아니면 B타쉐이드 같은 명도 순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를 이용하시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색은요. 치아가 착색이 되고 변색되는 그 부분은 명도가 아니라요. 명도 차이로 변색이 되고 착색이 되는 게 아니라 색상의 차이로 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백을 진행하면 명도 순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요. 채도와 색상 순으로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4의 색상이 그게 제일 밝은 B1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요. A4, A3, A2, A1으로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4가 그게 B1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C4도 C계열로 해서 차차 밝아져서 C1으로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명도보다는 채도하고 색상을 그만큼 중요시 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쉐이드 가이드를 제가 B타입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B85라고 적혀있는 게 A계열의 제일 어두운 색상이고 그 다음에 B56이 B계열에서 제일 어두운 색상 그 다음에 96번이 C계열 그 다음에 81번이 D계열에서 제일 어두운 색상이고요. 치아를 진단을 한 이후에 치료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듯이 치아 미백을 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광원과 약물들이 있잖아요. 오늘 시간에는 뷰티스 제품 중에서 홈블리칭으로 나오는 15%의 제품을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뷰티스 15와 뷰티스 3 그 다음에 광조사기 그 다음에 자가 미백제 홈티스 10과 15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땜 필요하실 거고 그 다음에 시리니에 사용하시는 시리니에 그 다음에 미백하시기 전에 치아 미백을 미세 연마를 시키는 오팔스트럴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백하시기 전에 또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뷰티스 15하고 그 다음에 홈티스 15를 제가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보시면은 카바마이드하고 하이드로겐하고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뷰티스 15의 농도는 뭐냐면 하이드로겐이 15%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가 미백제로 사용하는 홈티스 15 같은 경우에는 카바마이드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겐이 아니라 카바마이드 계열이고 그 카바마이드 계열에는 그 H2O2가 과산화수소가 홈티스 15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에서 5%의 H2O2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 두 가지 약물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냐면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약물의 효과의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카바마이드는 굉장히 안정한 약물이고요. 하이드로겐은 불안정한 약물이기 때문에 하이드로겐은 공기에 노출시킴과 동시에 분해가 되고 분리가 되고 이게 활성이 되는 반면에 카바마이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게 활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바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유리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납니다.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드로겐은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의 효능 시간에 있어서도요. 카바마이드 계열은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발현이 된과 동시에 오래 지속이 돼서요. 치과에서 약물을 치료를 하고 집에 가서도 그 효과가 계속해서 유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한 24시간 정도로 보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은 보통 20분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카바마이드는 우리가 약물의 침투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치아 내부에 있는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침투력이 굉장히 좋고요. 하이드로겐은 표층에, 그러니까 침투력은 낮지만 표층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아 내부에 있는 색소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카바마이드를 잘 쓸 필요가 있고요. 치아 범랑질 부분을 미백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겐을 잘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치아 미백을 처음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카바마이드를 먼저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정성이 있고 그 시간이 느리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약물을 먼저 사용을 하면 시린 증상이 처음부터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요. 천천히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효과도 충분히 우리가 집에 가서도 혹은 진료실 나갈 때까지도 약물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카바마이드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바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강 소독제로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잇몸이라든지 염증 치료제로 저희가 치과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카바마이드 계열이고 하이드로겐 같은 경우는 피부 소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의 카바마이드라고 하면 그 안에는 3% 정도의 과산화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0% 과산화수소는 말 그대로 10% 과산화수소죠. 그래서 ADA나 FDA에서 카바마이드 같은 경우는 1등급 분류로 해서 안정된 약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은 독극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3% 이상이 되는 하이드로겐은 저희가 수입이 안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카바마이드라든지 하이드로겐을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이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미백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왔을 때 치아 미백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총 5번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요. 환자하고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백을 20분씩 20분씩 3회 진행을 하는 것을 한 원데이 치료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원데이 치료를 5번 방문하게 해서 총 미백을 하는 횟수는 15회를 하는 거고요. 15회를 할 때 1회를 할 때마다 20분씩 해서 그렇게 해서 총 300분을 하는 것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미백이 좀 잘 안 되거나 혹은 미백에 대해서 효과를 조금 빨리 보거나 정확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홈티스 10이나 15를 활용을 해서 자가 미백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원데이에는 첫 번째 약물을 바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티스 15 그러니까 과산화수가 5%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홈티스 15를 약물을 도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뷰티스 라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출력이 3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서의 출력은 거의 열에 의한 강도의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홈티스 15를 이용해서 출력 1단계의 뷰티스 라이트를 사용을 하시고 두 번째 약물을 바르실 때는 뷰티스 15를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출력 2단계 3단계 하실 때는 뷰티스 15 그 다음에 라이트 출력 2단계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 환자분이 그 당일날 시렸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좀 시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네온을 하셨을 때 꼭 체크를 해서 두 번째도 만약에 시리셨다고 하시면 홈티스 15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뷰티스 라이트를 활용을 하시되 출력을 1단계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티스 15를 사용을 하시되 출력을 3단계로 사용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총 네 번째의 미백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찬가지로 뷰티스 15와 출력 3단계 또 다음에 뷰티스 15와 출력 3단계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단계를 계속해서 3일차, 4일차, 5일차 때까지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간에라도 그날 미백을 하고 가셔서 좀 시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4단계에 있는 홈티스 15와 출력을 1단계를 이용을 해서 미백을 항상 첫 번째 사용을 하시면 시린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린이에라고 하는 그 제품을 미백을 하고 가실 때 좀 싫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발라주시면 좋고요. 총 15번 정도의 미백을 하시면 미백이 끝나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아 미백을 할 때 치과 의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환자분들 중에 너무 시린 거를 못 참아하시는 분도 있고 컴플레인이 심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백을 쉽게 포기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환자분들하고 미백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상담하는 단계에서 미백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주무시고 일어나신 다음에는 시린 증상이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린 증상이 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제가 나중에 미백 치료를 할 때 미백 치료를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백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치아 미백을 하다 보면 치아 미백이 이게 과연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미백이 잘 되겠다 혹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치아 미백을 하게 되면 범랑질에 있는 변색된 물질부터 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질로 미백약이 침투해서 상하질에 변색된 물질을 빼내게 되는데 범랑질과 상하 경계에 있는 그 부분이 미백이 돼서 상하질이 미백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미백 폭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미백 폭발이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치아에서 환한 느낌이 나타나는데요. 이 미백 폭발을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 치아 미백은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A나 B계열의 치아에서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치아 미백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치아 미백 결과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미백 중에 탈수 미백인데 치아를 왜 이렇게 우리가 인산으로 애칭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건도를 시키면 굉장히 촉해 화이트하게 해서 뿌옇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미백이 잘 됐다고 해서 착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놓고 가게 되면 모세관이 다 열리기, 미세세관이 다 열리기 때문에 나중 가면 변색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향을 해야 되는 미백인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고농도의 미백제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백을 할 때 미백이 잘 되기 위해서 인산으로 애칭을 했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A계열하고 B계열하고 C계열하고 D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바로 탈수 미백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초키 화이트로 밝아져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지금 또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초키 화이트로 밝아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초키 화이트 이 느낌으로 되는 게 탈수 미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상태로 미백이 됐다고 해서 집에 가시게 되면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예전보다 더 많이 변색이 됩니다. 그 변색이 된 상황에서 재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더 미백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미백 폭발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부식을 시키거나 탈의를 시키는 거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탈수 미백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진단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지 나중에 A계열, B계열, C계열, D계열로 분류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A계열, B계열, C계열, D계열 그 다음에 브라운 라인하고 약물 변색 약물 변색도 테트라 사이클린 변색하고 미노 사이클린 변색 두 가지도 구분을 하실 줄 알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라인, 범랑질 형성 부전 치아 화이트 스팟, 브라운 스팟 그 다음에 구호흡에 의한 변색도 구분하셔야 되고 노인선 변색, 그 다음에 교정하고 나셔서의 치아 미백을 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트에다가 교정을 하셨던 기왕력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치 교정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발치 교정을 하셨던 기왕력도 적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탈수 미백은 반드시 지향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A계열과 B계열과 C계열과 D계열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A계열은 오렌지 색상이 많고요. 주로 남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치아가 노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누런 황리 있잖아요. 황리가 A계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계열은 옐로우 계열을 B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밝은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B계열로 보시면 되고요. 이 A계열하고 B계열은 미백이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술자가 A계열인지 B계열인지 구분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미백에 대해서 잘 되실 거라고 미백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갖셔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C계열은 D계열하고 C계열은 이건 미백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진단을 강조하는 내용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C계열은 옐로우와 그레이가 혼합되어 있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레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D계열은 오렌지와 그레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렌지가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계열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사이클린 약물 변색인 경우가 많고요. 노인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정기약력이 있어서 변색이 되신 분들 특징을 보면 투명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백하기 어렵다고 하는 내용도 그 중에 하나인데 투명층이 많기 때문에 맑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백을 한다 하더라도 하얗게는 안 되고 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봤을 때는 하얘지지 않아서 미백이 안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미백이 어렵다는 거고 D계열도 마찬가지로 미노사이클린 약물 변색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노인성 교정기약력이 있는 그런 변색된 치아가 D계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계열, B계열은 미백이 잘 되고요. C계열이나 D계열은 미백이 어렵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치료를 하면서 미백이 됐던 케이스 중에서 A계열과 B계열, C계열, D계열로 나눈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이거를 빨리 보여드릴 테니까 A계열의 느낌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미백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계열은 오렌지 계열이 많고요. 그 다음에 노인성 변색 중에서도 약간 누런 황리의 변색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들이 갖고 계신 미백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랗고 이런 경우를 A계열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뒤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A계열과 7호 전후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B계열을 보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옐로우 색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밝은 남성분들이 B계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먼저 왼쪽에 있는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서 B계열 옐로우 색상을 한번 눈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치료 전후 같이 보실게요. 저렇게 보철물이 있다 보면 미백이 얼마나 잘 됐는지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C계열을 보겠습니다. C계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옐로우와 그레이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옐로우보다는 그레이가 좀 더 많아서 테트라사이클린 약물 변색과 교정 기왕력이 있다거나 노인선 변색이 심한 분들 그리고 투명층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먼저 왼쪽의 치료 전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오렌지 그레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옐로우 그레이 C계열을 보셨으면 그 다음에 치료 전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와 B와 다르게 미백 결과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시면 됩니다. 얼룩이 있죠. 대부분 특징을 보시면 마모도 많이 되어 있어서 노인선 변색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는 D계열 이거는 오렌지하고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렌지가 조금 그레이보다 더 많은데 그 A계열하고 약간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A계열하고 구분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같은 오렌지이지만 그 D계열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 좀 많이 있는 오렌지고요. 투명층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노인성이라든지 교정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투명층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D로 그 다음에 치료 전후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운 라인입니다. 브라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변색하고 관련이 많이 있고요. 이 브라운 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 치료 전에 색상을 파악을 할 때 진단을 할 때 브라운 라인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백색 라인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분들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치료 전 사진을 찍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치료하고 나서 저렇게 라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전후를 비교를 해줄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도 중요하고요.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종의 나이태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때 약물이라든지 이런 몸 상태에 의해서 뭐 열에 의한 자극이라든지 이러면서 치아 형성이 잘 안됐던 시기 아니면 약물이 침투했던 시기 이 시기가 치아에 나타나는 거라고 해서 나이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브라운 라인 보시면 라인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은 치료 전에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번에 보시는 거는 약물 변색 치아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테트라사이클린 변색하고 미노사이클린 변색을 조금 구분을 하시면 효율적이긴 하신대요. 약물의 사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테트라사이클린 변색하고 미노사이클린 변색의 차이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환자를 보면서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 테트라사이클린 변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치아가 변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부분적인 분포가 많고요. 반면에 미노사이클린은 부분적인 변색이 좀 많이 있고요. 특징으로 보자 그러면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약간 촉키하거나 다공성이 좀 있어서 치질이 굉장히 약한 반면에 미노사이클린 변색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도 굉장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글로시해서 치질도 굉장히 단단해서 약물 변색 치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라미네이트 프로앱을 하다 보면 테트라사이클린 변색은 굉장히 잘 삭제가 되는데 미노사이클린 변색은 굉장히 치질이 조밀해서 삭제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조밀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발생 시기라든지 약물의 치료 적용 시기 이런 거는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 약물 변색을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회색하고 보라색하고 청색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치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치료 전으로 같이 보시면 저렇게 미백을 하더라도 약간의 보라색이라든지 청색을 띄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백하다가 세라믹 라미네이트 치료로 들어갔던 케이스고요. 저렇게 보시면 피멍든 것처럼 저렇게 청색 보라색을 많이 띄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치아 미백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당연히 만족을 못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렙에 들어갔는데 프렙을 했는데 보시면 저렇게 청색 보라색 띄가요. 여기는 치경부에 있었는데 분명히 프렙을 하고 나니까 치아 미드라인 중간에 분포를 하잖아요. 이거는 빛의 굴절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라믹 치료하고 아래는 미백 치료를 했던 부분이고요. 미로사이클링 면색은 보시면 갈색이나 회색이나 황색을 많이 띄는데 그 중에서도 회색하고 갈색을 많이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A계열하고 뭐가 틀리냐 아까 설명드렸지 분포가 전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짙은 갈색 부분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백 반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백이 다 진행되고 나셔서 종료하게 되는데 이 종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하는 시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 술자가 만족을 해야지 종료를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백을 진행을 하다가 환자가 아무리 만족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드렸던 범랑질과 상하질 경계가 미백이 돼서 상하질이 미백이 되는 시점을 지나가서 상하질이 미백이 돼서 미백 폭발이 일어나고 상하질 미백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마무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백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단계에서 미백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때도 물론 밝아져 있긴 하겠지만 그때 미백을 종료를 하게 되면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변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백에 대한 기대치는 무엇보다도 술자가 미백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높여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결국에는 환자나 술자나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백이 종료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냐 터치업이라 그래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내원을 하셔서요. 스케일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백을 1회 20분 사이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미백이 완벽하게 종료가 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1디그리 정도가 어두워지거든요. 착색이 되는데 심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어두워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6개월 후에 내원을 하셔서 스케일링하시고 미백을 20분 정도만 하시게 되면 보통은 범랑질 부분만 변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백을 한 번만 하시더라도 미백 마무리했을 때 처음 단계처럼 다시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는 터치업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미백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앞에서 치아 미백에 대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원리와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심에 있어서 진단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진단 과정에 따른 치료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치료를 종료를 하시고 나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미백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백을 하시면서 모르는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백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